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뿅뿅뿅뿅뿅 DJ의 세계에 빠져보고 싶어? 노래를 틀 수 있다는 거? 노래를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같아. 그게 DJ의 이미지. 이런 사람들은 말하지 마. 왜 DJ를 하냐. 하고 싶어서요. 하지만 이런 자켓 촬영에도 이렇게 재밌게 노는 게 세븐틴의 자켓 촬영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. 다음 노래. 약간 좀 더 힙합스럽게 가볼게요. 힙합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. 힙합스럽게 가볼게요.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세븐틴 DJ. 힙합 노래 해도 되는데 힙합이 나오지가 않아요. 도와준빅뿅뿅뿅. 감사합니다.